그 다음에 7번 문제. 배수관 및 통기관의 배관 완료 후 또는 일부 종료 후 각 기구의 접속구 등을 밀폐하고 배관 최상부의 배관 내에 물을 가득 채운다. 이것이 우리가 핵심 용어됩니다. 물을 가득 채운 상태. 물을 가득 채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수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만수상태.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시험법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만수시험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펌프의 종류 중에서 고양정, 대유량. 양정은 우리가 높은 곳, 유량은 우리가 많은 이송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터보형. 터보형 같은 경우에는 왕복동식 터보형 아니죠. 로타리 터보형 아니죠. 원심식 아니면 충류식.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터보형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8번에 보면 말입니다. 그렇죠? 8번에 보면 이송을 시키는데 고양정, 대유량에 적합한 것은 우리가 원심 펌프가 되겠다. 이 원심 펌프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볼류터 펌프가 있고 터빈 펌프가 있다. 이 볼류터 펌프는 고양정에 적합한 것이고, 그 다음에 터빈 펌프는 고유량에 적합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원심 펌프가 우리가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9번에 급탕설비에서 간접가열식 중앙급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대규모 급탕설비에 적합하다. 급탕가열용 코일이 필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급탕가열용 코일이 필요하다. 기수 혼합식 고압보일러가 필요하다. 기수 혼합식 고압보일러가 고압보일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기수 혼합식. 기수, 전기하고 물을 혼합하는 고압보일러가 필요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저탕조 내부에 스케일이 잘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3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수 혼합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일러 내에서, 그죠? 보일러에서 나온 전기를 보일러 공급하여 물을 가열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기수 혼합식이다. 보일러에서 나온 전기를 보일러 공급하여, 그죠? 보일러를 공급하여 물을 가열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다. 급탕설비에서 간접 가열식 중앙 급탕법에 관한 설명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다음 중에서 방화 조치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 허변은 정해진 장소에서 한다. 확인은 정해진 장소에서 한다. 유류 취급 장소는 방화수를 준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류하고 방화수는 서로 상극 관계가 있다. 그죠? 유류를 취급하고 있는 장소에 물을 뿌리게 되면 오히려 화재면을 우리가 확대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개념이 되니까 10번 문제에 해답이 되는 것은 3번이 적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죠? 적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캐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상을 정의하기 위하여 공간상의 점을 정의하는 방법. 그죠? 공간상의 점을 정의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것을 우리가 극좌표계, 그 다음에 직교좌표계,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 자표계, 이와 같은 것들은 공간상의 점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극좌표계, 직교좌표계, 그죠? 원통좌표계. 여기에서 직선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11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2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간상의 점을 우리가 정의하는 것은 극, 그죠? 그 다음에 직교, 그죠? 통, 그죠? 교통, 극교통, 그죠? 자교통,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극교통, 그죠? 극교통, 그죠? 극교통.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가스배관에서 가스공급시설 중 하나인 정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이 정압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차측에 들어오는 압력을 2차측으로 우리가 보내주게 되는데요. 이 2차측의 압력을 우리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를 우리가 정압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데요. 사용량이 서로 다른 시간별 또는 특정 시기에 소요 공급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죠? 소요 공급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정압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압, 말 그대로 압력을 뭐 한단 말입니까?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기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기다. 이렇게 보니까 공급 압력을 우리가 공급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핵심 용어가 되겠죠. 공급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